여기가 넘버 쓰리? 쓰리 어딨어? 쓰리 그래도 여기 호객행이 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별로 안한다 근데 여기 다 그래 가만히 서서 넘버가 붙였는데 그냥 아는 체 하지 않을까? 우릴? 어 어 신비주의 뭐 그거 같아 택시 이거 코가 너무 안 맞아 쑥 내려가는데 코를 키워 이거 길어세라 어떻게 한국인가요? 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급여행 한국인급여행 내일 한국인급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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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죄송한 미 실례합니다 뭐였지? 바오나 그거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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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 죄송한 거 영화방인 줄 알았어 맨날 어떤 택시 타면 그런 거 있다 너 나 갈 필요가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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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 나 갈 필요 있니? 어디? 보이안 진짜 보이안 같이 갈라고 하는 거 같아 내일 연락을 길드에 가야 할 필요가 있니 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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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스토리야? 길드? 저건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루비 라이트인가? 어 여기다 저희 숙소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돈을 내세요 여기까지 7만 1000원 7만 1000원? 어 7만 1000원 아 콜비? 8만 1000원 8만 1000원 눈치기 맞는거 아니지? 100만 1000원 10만 1000원 예 응 응 100만 1000원 이거 50만동이잖아 10만 1000원 잠깐만 여기 들어봐 10만 1000원 10만 1000원 땡큐 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 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 아 노 투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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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가자 땡큐 감사합니다 까몬이었나 까몬 까몬 까몬이었나 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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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친절하네요 이제 어디로 가죠?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 밥 밥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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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안 할 견 고작 고작 고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혜원아 다리 너무 괜찮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너무 좋아요 분짜 분짜를 먹어줘야지 2월 분짜네 와 개 신나 쌀국수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것도 많이 먹더라 라이스페이퍼 좋아해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분짜가 맛있고 너 쌀국수 좋아하니까 쌀국수 먹고 아니면 되게 신기한 거 신박하게 생길 거 근데 진짜 종류 되게 많다 맥주만 마셔야 되냐 맥주만 마셔야 되냐 친구들 coalition 돈자랑 막힌다 근데 이것도 맛있어 보여 그걸 두 개 시키자 그래 그 다음에 라루 두 개 아 어 맥주 그거 못 마셔 아 맞다 austin 이렇게 일단 그거부터 시키자 아 resp seasonal 아 아 아 아 그리고 이도 다리의 통과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나쁘지 않은데? 음! 음! 괜찮아! 맛있어! 한입 밖에 안 맞지만 어! 맛있어? 그냥 그래! 맛있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이 정도 떡져있다고? 자! 야, 찍으니까 바로 풀려진다! 음! 그러면은 이거를 수저로 퍼야겠네! 그러네! 원래 그런가 보다!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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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굴무굴! 깻잉! 이거? 이거? 이거 어디서 먹는거야? 이거! 이거! 이거 놔서 먹어봐! 나쁘지 않아! 맛있지도 않아! 진짜! 나쁘지 않아! 이건 근데 일단 겉이 너무 딱딱하고요! 소스 그냥 시즌에 파는 실리소스 있으면 좋겠네요! 이 집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정? 인정! 인정! 이 집은 뭐지?